0 говорят showtime 안녕하세요 i ello 안녕하세요. 네. 테이지런너에서 저희와 쏙 빼닮은 아이콘이 펫이 출시된다고 합니다. 대박. 그럼 이렇게 한 명 한 명 가까운 얼굴이 딱 펫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? 얼마나 귀엽겠지. 시끄러워. 그러면 테이지런너 안에서 나랑 쏙 빼닮은 펫을 가질 수 있는 거야? 그쵸. 아 진짜. 당당히 안 돼. 여러분. 저희 아이콘 펫 출시되면 많이 사랑해 주실 것. 짭! 그리고 아이콘 펫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거죠? 어떤가요? 오늘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YG45. YG45 투 acknowledgement. 여기야 여기 45 투 vectors! 저희가 직접 사인인한 사인 ?시니까지 드리려고 할 거예요? 이번 앨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테이지런너 아이콘 많이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날씨였습니다.